자 삼성전자 주주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시법격기 탁쿤입니다 자 오늘 2%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자 어제 자 어떻게 됐습니까 코스피 코스닥 전체 다 급나게 나와주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위로 아닌 위로 좀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뭐 삼성전자가 대충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이 삼성전자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좀 이해를 하고 그리고 삼성전자도 우리가 앞으로 좀 나올 호재들이나 여러가지 좀 시나리오들을 미리 예측을 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수익권으로 돌아서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수익을 만들어 갈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10만 전자 아니 15만 전자 까지도 볼 수도 있을 여러가지 뭐 얘기들이 있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일단은 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거는 우리 시장이 좀 붕괴됐던 이유 중 우리가 그런 여러가지 뭐라 해야 될까요 여러가지 원인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한다면 대략적으로 우리가 좀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여러분들 피가 되고 사례될 정보들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렇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관련해서 자 일단 미리 말씀을 좀 드리면요 삼성전자 어제 코스피 코스닥의 극락이 나와줬는데 그게 이제 나스닥의 역량이 좀 컸습니다 미장의 역량이 컸다 일단 뭐 전적으로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예시만 좀 들어드리면 트럼프 피습과 관련해서 중국 관세 60% 유지 뭐 이런 부분 이런 정치적인 부분과 함께 뭐 7월 23일 이 구글 실적 발표가 나왔었는데 이제 매출액 100억인데 그 이익 10억 달러까지 돌파를 하면서 자 언급이 나왔었습니다 뭐 AI가 뭐 실제로 못 건질 수도 있지만 실적은 못 건질 수도 있지만 과잉 투자보다 과소 투자가 더 위험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투자한다 이러한 언급들 그리고 뭐 아마존 같은 경우 매출이 좋았지만 왜 AI 쪽에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20억 달러라는 이 엄청난 금액을 다시 한번 투자를 하면서 자 이거를 왜 하는지 모르겠으면 모르겠다 하지만 트렌드에 맞게 하겠다 이런 입장들 그리고 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AI 대표에서 엔비디아 쪽으로 우리가 좀 보면은 트럼프 직격탄을 맞고 그리고 뭐 일단은 AI 부분에서 지금 고평가됐다는 여러 가지 여론들 형성과 법적인 문제 이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얘기가 나와주고 있다니까 전체적인 뭐 이슈는 결국엔 AI 고평가입니다 이런 부분이요 경기 칭찬대 고평가되는 부분이 아닌가 근데 제가 조금 시장에 대해서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AI 부근에서 고평가라는 건요 자 우리 인류들이 원하는 만큼에 올라와 줬을 때 그거에 대해서 아직 생각을 조금 덜 한 것이 아닌가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만족하신 만큼의 AI가 끌어올라 와 줬는가 그게 상용화가 됐는가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지금 어쨌든 간에 AI 부분은 제가 봐서는 전체적인 정권 교체와 함께 이런 부분이 좀 작용했고 정치적인 분야가 좀 들어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주가 눌림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 저는 문제 없다고 좀 봅니다 자 대표적으로 HBM 관련해서 좀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요 일단 뉴스 한번 보고 가시죠 자 엔비디아 AI 측 결환 AI 거품론에 기름 붓나 삼성의 호재일까 악재일까 자 차세대 AI 가속기 12입의 설계 결함에 논란이 됐고 HBM3E 16개 탑재 삼성 SK 납품 일정 차질 가능성도 있고 반 엔비디아 가속화 삼성 반사이 볼 수도 있고 AI 거품론에 기름 붓는 엔비디아 반도점 리스크까지 있다 자 그렇습니다 일단 HBM에 대해서 지금 이제 삼성이 계속해서 납품하기로 했는데 실제로 이 HBM3E까지 조금 영향력을 열필려는 삼성의 모습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요 거품론 그러니까 고평가 됐다 이런 부분들과 실질적으로 삼성전화가 되고 있는 거는 이런 부분이죠 중국 규제 자 미 마이크론 삼성 SK 등 중국 HBM 공급 제한 검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나와주고 있는데 자 저는 문제 없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어차피 우리는 미장을 좀 노리기 위해서였고 자 이거는 우리 주식이나 선물이 어쨌든 기대감 때문에 올라주는 건 맞거든요 절대적인 건 거의 기대감 때문에 올라줍니다 뭐 우리가 뭐 임상에 성공했다 효과가 좋을 거란 기대감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이런 기술주 같은 경우는 앞으로 상용화 될 거란 기대감 뭐 우리가 최근에 신성 델타테크의 초전도체 물론 이게 상용화 될 거라고 바로 상용화 될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만 자 주가 어떻게 했습니까 올라갔죠 자 이런 것처럼 이런 부분에서 AI 부분에서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은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업그레이드가 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주가가 올라와 줬다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실적으로 저는 거품이라고 좀 생각되진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시장에 맞게 해서 트렌드에 맞게 움직여 주는 게 맞다고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 자 삼성전자가 그런 부분에서 제가 괜찮다고 말씀드리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삼성전자 업계 최초 레드헷 인증 CX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삼성전자 자체 연구시설 레드헷 인증을 했고 제품부터 서포터웨어까지 서버전 구성요소 자체 검증 가능까지 됩니다 이 CX라는 게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라고 하는 것인데 자 이거는 인터페이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윈도우 이런 것과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안드로이드 뭐 이런 거 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AI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날이 갈수록 발전해 가고 지능도 업그레이드 되고 기능이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에서 계속해서 데이터는 엄청나게 양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인터페이스의 역할이 좀 커지게 됐는데 자 이것들을 데이터를 교환해주고 입력하는 값이 속도가 계속해서 빨라져야 이런 입력값들이 빨라지는 부분인데 자 이것을 대표로 바탕으로 한 업계 최초의 이 CXL 레드헷 인증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제가 말씀을 예전부터 좀 지었었지만 자 삼성전자가 지금 HBM3와 HBM3E를 이제 조금 전략적으로 좀 노력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 늦었지만 삼성전자 차세대 기술로 또 돌파 추가적으로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CXL 설명회 개최를 진행했고 2028년 시장 본격화를 전망 보고 있고 올해 연말부터 조금은 효과가 나아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글로벌 협력 기술 개발 강화 CXL 인프라 확보로 경쟁력 높일 거고 자 계속해서 보시면 CXL 인프라 확보하는 게 제품의 상용화 경쟁력이다 그리고 2028년 시장 본격 글로벌 협력 강화에서 앞으로 시장성에 대해서 정복을 계속해서 다짐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지금 외인들이 잡고 있다는 건 확실하게 이유가 있다는 거고 자 그거 우리가 어제만 보더라도 이 많은 물량대들 기관과 외인들이 던져줬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걸 누가 받아줬어요? 개인이 받아줬다는 거죠 자 어떠한 세력들이 개인들이 받아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외인들도 크게 많이 던지고 있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어쨌든 근데 지금 외인이 아직까진 주체가 되고 있다 보니까 외인들의 추세들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제가 조금만 반등은 나아줄 거라고 좀 예상을 했는데 결국엔 맞춰줬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내일 같은 경우는 조금 오히려 늘려줄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지금이라도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건 삼성전자 같은 경우 무거운 주식은 우리가 이제 조금은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한파동 자체가 한 달 이상 거의 길면 한 달 반 그 정도가 걸리다 보니까 제가 이런 부수기재 종목들을 가져가자고 말씀을 드렸었고 YC 제가 HBM3 관련주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려서 28% 수익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어쨌든 간에 다시 한번 트렌드가 들어와 오면서 이 반등을 쳐주면서 트렌드 이끌어질 종목들이 다시 한번 자리를 잡고 있는 부분이 보여주는데요 자 삼성전자 엔비디아 소주에 이어 제2의 YC 기자재 납품 계약을 맺었습니다 자 HBM3 E 비중 높인다 이것과 관련이 있는 종목이겠죠 자 그래서 이 8월 대장주라고 제가 좀 생각이 드는데 4,400원짜리가 지금 18,000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제2의 YC라고 좀 불리고 있고요 HBM3 E, SS3 관련 엠바오까지 입수를 해서 우리가 이러한 종목들을 좀 잡아간다면 이 YC 같은 뭐 크고 스나면 크고 낮다면 낮은 이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좀 잡아가실 수 있을 기회가 올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진짜는 진짜를 알아봐야 됩니다 가족방 입장 도와드리고 있고요 7월 1일부터 8월 6일까지 231% 누적 수익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자 HLB 54% 우리 기술 48% 23% 휴립로봇 22% 주산 에너빌리티 33% 삼성전자 23% YC 28%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지금 휴립로봇 같은 경우는 하락세로 지금 마이너스 16%가 마이너스 18%까지 가고 있는데 자 이런 종목들이 정확히 타점만 노력하시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려서 이것까지 수익을 잡아 드렸는데요 자 오늘도 삼성전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트렌드를 여러분들이 날짜, 내용들 정확하게 알고만 대응하신다고 해도 수익 충분히 노력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가지 추세들이나 제가 이때까지 쌓아왔던 경험치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매번 말씀드리지만 사실상 잘 적용되지 않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항상 서포트를 하고 있으니까 이 원본 파일은 우리 여러분들 010-640-8706 여러분들 이메일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 시장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올라간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건강한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자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어쨌든 간에 오늘도 나스락이 좀 내려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코스락이 지금 반등을 조금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자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도 이번 기회로서 조금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다시 한번 우리 여러분들이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무조건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며 제가 우리 여러분들 대응하실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선천히 설명을 다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 놓치지 마시고요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문자 주셔서 이런 자료들 받아가시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노하우들은 제가 여러분들께 1대1로 말씀드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이게 시간 관계고 우리가 환경상 그럴 수가 없다 보니까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제가 이때까지 쌓아왔던 경험치를 어떻게 하면 좀 들을 수 있을까 고민을 정말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선물을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우리 여러분들 이 선물 한번 받아가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을 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시죠 2024년 이달 경제 부분 추천도서입니다 자 이거 제가 출판한 책이고요 현재 판매하고 있지는 않고 판매 목적으로 출판한 것도 아닙니다 네이버 검색해도 나오지 않아요 세혁주 연구소 생공 빅입니다 세혁주 연구소의 수익 노하우 지금 연구소에서 방송 중이신 각 전문가님들과 저와 함께 제가 이때까지 이 수익을 보면서 이 시장에 대한 이 실전 노하우들을 여러분들께 전수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거 저번에 그 출판을 하자마자 우리 여러분들께 100권 가량을 무료로 나눠 드렸었습니다 자 반응이 너무나도 좋았죠 자 그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30권을 발출을 넣어놓은 상태고 이 30권 자 여러분들께 무료로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노하우 자 여러분들이 이것만 받아가셔도 솔직히 반은 이상 먹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거 그냥 뭐 제가 판매하는 것이라면 사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만큼 자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인생의 최고의 스승은 경험이다 라는 얘기가 있듯이 자 이 경험 제가 이때까지 프라테이더도 했고 제가 여러가지 펀드매니저도 하면서 이때까지 제가 있었던 경험들을 싹 다 집약을 해놔서 제가 가지고 있던 여러 노하우들을 여러분들께 담아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간만 남으신다면요 이런 거 한 번씩 보시더라도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선택은 우리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실지 정말 뭐 나중에 우리 여러분들 선택이 있으시지만 그런 선택이 있어서 충분히 여러분들을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자 오늘 바쁘시더라도 노하우 다시 한 번 보내주세요 자 010-641-8706 노하우 개인 분들께 한 명당 한 권씩만 제공해 드리고 있고 특히 우리 구독자 분들 먼저 드리고 있습니다 자 바쁘시더라도 한 번씩만 보내주시면요 제가 꼭꼭 제가 직접적으로 포장을 해서 우리 여러분들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노하우들을 우리 여러분들께 나눠드리는 것이야말로 그런게 우리가 뭐 여러가지 좋은 시너지를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것 같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효과들이 나아주고 있다 보니까 우리 여러분들께 이렇게 선물을 드리면 되겠다라고 제가 판단이 들어서 이런 컨텐츠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제가 언제나 옆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소심껏 투자하는 것에서 제가 투자를 정말 냉정하게 하실 수 있게끔 제가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주식 폭격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